오늘도 5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V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이고, SK하이닉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ISIC 수석팀장인 서민성 팀장 RF텍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도 상승이고 2차 전직 관련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소장 SK하이닉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자동차와 원정 관련주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일제히 상승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종목은 또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SK하이닉스 중복으로 관심을 가진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ISIC의 서민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관심주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 그런데 오늘 관심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요? 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구체와 관련돼서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주는 동화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자재 관련 업황을 누리고 있는 회사로서 사업부에서 내출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2019년부터 이 전해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전해질 쪽으로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됐고 전고체라고 해서 기존의 전해질 같은 경우는 액체의 성향인데 이걸 고체로 만드는 기술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전고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 소식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 전해질, 전해질에 들어가는 이 액체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운행 거리도 길어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전고체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그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 SDI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전고체 관련돼서 동화기업이라는 기업이 전고체 쪽으로 2차 전지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동화기업이라는, 동화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동화기업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ISIC의 서민성 팀장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치를 또 기록할 것 같아요. 3차 300선을 넘어서면서 오늘 출발할 것 같은데, 관심주로 무선 충전도로 시대 수혜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무선 충전도로 관련주입니다. 먼 미래에나 구축이 될 것 같은 이러한 무선 충전도로 기술이 지난해 9월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도로 시범에 나섰고, 또 91% 효율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무선 충전도로는 국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10년 동안 관련된 특허 등록만 해도 그 개수가 300개 가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200번이 넘는 특허를 출원하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 극땡땡땡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무선 충전 전문 기업인데요. 2000년대 초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체결을 맺고, 지금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와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였던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과 카이스트 동문이면서, 또 삼성과는 아직까지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의 20년이 넘는 무선 충전 관련 기술력과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무선 충전 도로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종목은 RF 특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1995년에 삼성전자 납품 지정 업체로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사업과 또 IT 사업, 그리고 LED 조명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사의 매출 비중은 5G도 아니고 LED 사업도 아닌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충전기를 제조하며 판매하는 기업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선 충전기를 주로 제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충전 도로는 먼 미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부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RF 특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관심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